여러분 오기가 시작했습니다 와 난리 났어요 여기는 55 자 말씀하시피 아 우리 성균 오늘 오토바이 안 타고 왔네 머리가 아니냐 안녕하십니까 날씨 썼는데 날씨 썼는데 회사에서 디테이스까지 걸어서 10분? 딱 10분에 가도 된거야 10분에 가도 된거야 어떻게 도로를 걸어야돼 도로가 차단이지가 여러분 도로조심 차조심 비조심 조심하십시오 간판도 조심해야돼 간판 오토바이도 조심히 타야되는게 뭐냐면 관광객분들은 이해 못하는게 있어 한국은 비가와도 오토바이 배달이 오잖아 공남아는 배달이 없어요 태풍이 오지게 쓰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다가 간판 맞을수도 있어 큰일나 진짜 이따하는거잖아 라인맨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항상 안전운전 근데 여기가 과연 포파타닛을 이길지 좀 기대도 돼 내 마음속에 1등은 포파닛이거든 거기 이기면 좀 사고인데 여기서 어떻게 오냐 여기 말고 또 지점 몇개 있어 근데 요 지점으로 오라고 한게 우리 쿠키가 여기 꾸이 목가타가 되게 좋아해 언니 꾸이 목가타는 꼭 가야돼요 그럼 어느 지점으로 알면 손님이시여 이러는거야 여기 딱 지정한거야 여기 여기 여기가 오리지나 본점인가보네 여기 싹 갔어 아 알겠어 근데 여기가 접근성이 좀 좋은게 그래서 본인 몇번 출구였나요? 4번이요 네 4번 출구였습니다 여러분 기훈아 저기 손님들 우산 좀 씌어드려라 아르바이트 할까 빨리 우산 좀 씌어드려 빨리 자 30! 35바트 주면 됩니다 35라고 적혀있거든 코핀인데 팽! 팽! 당황한거 봤어? 어? 왜 이래! 얼굴 보고 놀라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 서디 받으십니다 하나 둘 셋 싸디 가봄! 아 난 너무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셔서 까먹었습니다. 미안 가봄! 귀여워 가봄! 지금 한 표 남았는데 정확히 40분 지났습니다. 오! 왔습니다! 왔습니다! 남짐! 남자같은데 살짝? 좀 흐뭇하네. 시푸드도 있어, 냄새가. 아 그래? 오케이. 저희는 일단 무조건 그냥 춥 야위로 시켰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 어묵 두 개를 더 시켰고요. 그리고 라면 더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에도 갖고 왔습니다. 루카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바꿔봤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냉물에다가 더워서 먹는 건가? 내가 풀 팁 있지. 그냥 이 물에 이것만 타 먹으면 돼. 간단하네.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행 가거나 멀리 갈 때 이렇게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보통 태국에 물 마실 때 그 페트병으로 이렇게 마시잖아. 근데 페트병은 뭐야? 사이즈 어떻게 되지? 중간 사이즈? 1.5mm 말고. 한 500ml, 600ml인데. 한 500ml, 600ml 한 잔 딱 마시고 이거 너무 딱 먹는 것 같아. 향 너무 저항 부족해요. 맛은 무슨 맛 나냐면 그 와우 껌 알지? 아, 알아. 와우 껌을 아까 먹고 먹는 느낌이야. 루카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너무 괜찮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 진짜 볶음한 맛 진짜 맛있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먹어도 되는 거지? 그럼요. 이 면은 또 처음 먹네. 마마야. 생선 입고, 빰무, 꿍, 무, 무쌈찬. 네. 목살. 이게 엄청 맛있대, 이 두 개를. 여기는 좀 불판이 작다. 어, 맞아. 우리는 같이 한 입씩 써야 돼, 이 맛이야. 오른쪽 테이블은 두 개 있네. 어, 여기 두 개 달라고 했어, 그러면? 저분은 네, 다섯 분이야. 여기는 근데 진짜 혼자 와서 먹어. 덕질이 딱 좋은 사이즈네요. 누가 이거 배나무를 뽑아왔어? 아, 여기 낮은 날 것 같아. 컴온, 베베. 잠깐 shooting. 잘 안가워, 만일 반응. journal杯, 루아, 아닙니다. 이게 자리 찾잖아? 어, 야, tigoya. Meinung 가 너무 Together, 끌이 삶아. 여기, 제가 맛집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넌 blueprint, 윈전자는 것удь. WOOO 전두 Bradberg, 문자가 있다, 병원서야. 또, Bhressie. 일반 그 쏙기 포스가 아니야. 이거 진짜. 네.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요. recognizable. 붕골에다가 Unfıl haroon하라 bigz, 2번이잖아 네 2번입니다 발판하게 근데 목적인게 여기 대푸금을 지붕 안내려가잖아 아 근데 팔 떨어질거 같은데 여기다 둬 여기다가 그거 알아? 구글에다가 묵같아라고 한글로 치면 우리 영상 나오는거 알아? 아니 유튜버도 아니고 구글에? 어 구글에 구글에 우리 영상이 그냥 나오있게 나와 무카타 정확히 무카타라고 하면 우리 영상이 나와 인물정보는 안나와 아 인물정보는 안나와 근데 여기에 가설이 좀 있거든 몇가지가 있는데 이제 7,80년도에 한국사람들이 삼겹살 구워먹는 모습 보고 이 무카타를 태국사람들이 따라서 먹다가 이렇게 발전해왔다 이런 설도 있어 이거는 태국분들한테도 들어본적이 있거든 정확한 역사는 또 이제 흘러흘러와서 이렇게 발전한거겠지만 진짜 태국은 이런 요리하난에 발전시키는거 진짜 짱인거 같아 맞아 와 이 고기 뭐야 대가리 오픈 널려버리네 여기 아 슈슬 여기로 갈 수 있구나 가발이야 뭐야 빨리 덮어 덮어 바꿔주십시오 와우 와우 근데 여기 태국은 가게마다 이게 다 달라 어 이거 집게 집게가 다 달라 손으로 했어 장갑끼도 어 미쳤다 태국은 큰일났다 비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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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하지 말고 고기를 먼저 깔겠습니다 고기를 먼저 깔겠습니다 고기 밑에 깔고 야채 무조건 올려야합니다 고기 엄청 커 여기 위에 패티 다시 넣어 죽이고 한국 삼겹살 먹는거 같아 약간 고기 양념이 되어있어 근데 삼겹살은 안그런거 같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소스가 너무 달아 아 근데 왜 쿠키가 여기 좋아하는지 알거 같아 한 20대? 20대의 입맛이 있어 응 응 소스가 달아 진짜? 너한테는 괜찮아? 난 슈가버이잖아 좋아 좋아 딱 좋아 고추를 넣으니까 딱 내 입맛을 맞는다 좋아 여기는 좀 감칠맛을 살렸네 맞아 감칠맛을 잘 살렸네 감칠맛을 잘 살렸네 그게 딱 느껴졌어 나도 이 센 고기의 고기가 너무 싱싱해 일단 거기서 그냥 합격이야 고기 자체가 너무 싱싱해 육수도 맛있을거 같은데 난 육수가 이거 난 육수가 지금까지 먹었던 부카타 육수 중에 제일 맛있어 그래? 이 육수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싱싱한 생선이랑 해산물이랑 야채들이 되게 신선해서 그 신선한 맛이 그대로 들어와 진짜 칼국수인가 아 이거 가지라 칼국수 해산물이 들어가서 그냥 고기만 먹습니다 고기 맛이네 네 와 원래 첫입은 야무지게 먹는겁니다 음 여기 베이컨 미쳤다 그치 여기 고기 질감이 완전 삼겹살 느낌 나지 않아? 한국삼겹살 그리고 그 껍질에 붙은 부분이 한국삼겹살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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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비판은 진짜 자육장이지 않아? 맞아 맞아 그래서 자육장이가 안좋아진 분한테 너무 먹었어 아이들이랑 같이 와도 딱 좋은 소스야 어 내 끼를 살짝 힘을 덜 주고 감칠맛과 단맛의 힘을 더 줘버렸어 어 너무 맛있어 왜 여기를 가고를 하는지 알 것 같아 유린이 하나도 안다고 너무 맛있다 난 목살이 언제 익었는지 모르겠어 아직이야 이게 좀 아쉽다 먹으려 아 맞다 이거 한번 올려보자 이거 뭐야? 이거 또 따후 봉따후 랍 초록면 이렇게 말려놨네 그러니까 마미욕 같은데 마미욕이야? 응 뭔가 마미욕같이 생겼어 퀵타 언니가 타미야일과니메카 내가 타미야일과니메카 내가 타미야일과니 타미야일 타미야일 근데 이거 두개 하면 우리 더워줄게 안 돼 자리도 부족할거야 그래서 안 돼 나올까 띵드리기 앞두지야? 띵드리기? 네 삼겹살 삼겹살에 나오는 기름이 맛있어 삼겹살에 나오는 기름이 맛있어 얘는 기름이 없잖아 삼겹살에 특유의 기름이 있잖아 난 그게 좀 더 맛있었어 내가 왜 타미였냐면 원래 국살은 삼겹살을 이길 수가 없어 맛으로 그치? 지방이 있잖아 아 그치 국살인데 부드러워서 국살 심하시는 분들도 꽤 먹을만 할 것 같아 그래도 삼겹살랑 국살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식단이 어떠냐면 탱글탱글해 탱글 탱글 딱 지금 먹으면 좋아 너무 많이 입히면 수분 빠지니까 아 그치 약간 그 탱글탱글해 그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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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먹으면 알 거다 어떤 뜻인가 아 진짜 진짜 탱글탱글해 근데 기름이 없는 것 치고는 되게 부드럽고 맞아 근데 저도 삼겹살이 조금 더 맛있긴 한데 계속 맛있습니다 같이 국기 먹기 좋아 너무 좋아 그니까 너무 삼겹살만 먹으면 질리고 아 아 목살도 같이 먹을만을 주문인거야 원래 우리 셋은 셋 다 삼겹살파다 맞아 맞아 무조건 삼겹살이긴 한데 여기는 목살 같이 곁들여 먹어도 맛있습니다 짜잔 퐁파오? 퐁파오? 아니 퐁머무 따오 퐁머무? 따호 퐁따호 퐁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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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안에 새우도록 되게 밍밍한데 식감이 되게 좋아 간식사람 먹으니 계속 먹을 수 있는 먹으면 맛있다 아 얘들 좀 신기한데? 나도 뽀글뽀글이? 꺄 그러면 맛있게 아 맛있겠다 웬스케렛 웬스케렛 멧 이럿 럿 요새 윤기가 저르르르르르르르륵 흘러 살아있네 여기다가 요거 맛집 맷힐 맛있게 와 맛있어? 나 그래 밤이 제일 맛집이야 여기 아 그래? 정말 맛있다 여기 밤이랑 이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 그치? 야 미쳤어 지훈이 한 번 먹어봐 아 이거 뭐지? 이 조합 미쳤습니다 이거 이렇게 면조하시는 분들 환장한다 아 근데 있잖아 아까 풍부차 먹어서 그런지 되게 트름이 막 계속 올라오네 아 진짜? 어 아 이거구나 소화에서 소화되러 약간 소화되면서 먹는거지 먹을게 들어가면 소글보글 더 소화가 되나 봐 역시 유산균이요 밤이 2개 3개 2개 3개 인당 하나씩 생생이 그리고 소스도 좀 더 고기를 기다리면서 밤이 먹으면 돼 이거 내가 소스도가 있지 시험 들어갑니다 와우 꽁 사시미로 먹으면 돼 꽁 개나 뿌라 해먹어도 될 것 같아 아 뭐야 한 개짜리 시작한거야? 와 맛있어 확실히 쫀득쫀득한 맛 이거 못 참지 이야 이 맛 알맞다 오우 오우 왜 이렇게 퍼졌어 수월 수월 다른거 다 필요없어 올리무 미쳐 미쳐 이게 표현을 하자면 목살을 먹었을때는 이제 기름 맛이 좀 부족했잖아 그거 이제 삼겹살이 채워주고 삼겹살 먹을때 뭔가 살코기 그런 식감 부족하잖아 그리고 또 목살을 떼어졌어 조화가 거의 뭐 아카펠라야 입에서 바빠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지금 저녁 맞지? 저녁이야 왜 햇빛 있는거 같냐 심지어 오늘 비도 오잖아 그냥 너무 맛있다 흥분해서 그래 내가 새우를 왜 안 먹냐면 귀찮아서 까기! 그래서 나는 맨날 한 수가 깔은단 말이야 그래도 고맙게 근데 이걸 안 깔아주세요 이거는 톡질도 까고 내장까지 톡질해서 떡도 까가지고 진짜 무슨 바닷가 앞에서 잡아먹는 새우인데 떡이 아니야 이거 내가 새우는 진짜 맛있는 집이 많아서 오버 잘 안하는데 여기 새우는 다르다 내가 부카타 집에서 새우 맛있던 소리 잘 안하거든 맞아 그니까 여기 새우는 맛있다 부카타 집이 항상 그 일찍아 두고야 되는데 여기 새우 틀리다 여기는 새우만 시켜먹어도 맛있다 이게 새우가 바닷새우야 바닷새우 여기가 맨날 먹는 거는 민물새우 민물새우였지 징이 소스 근데 부카타 집에서 해산물이 이렇게 싱싱하기 쉽지 않은데 그치? 여기는 진짜 맨날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데 다 개성이 있어 마지막에 가게만의 색깔이 있어서 다 한 번씩 가보시는 거 추천 그치 또다시 ㅋㅋㅋㅋ 네 9위로 나 이불 덮어야 돼 이불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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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탈레인데 우리 코탈렛 뉴스를 한 거 알아? 어떤 1차? 뉴스도 나온 거 알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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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정교계 맞어 맞어 우린 이상하게 뉴스탄 저번에 동물원도 bbc 운영하고 맞아 우와 하늘에서 미쳤다 진짜 잘생겼어 근데 가수원도 잘생겼어 심지어? 뭐 보세요? 근데 세 곡 노래가 응급 발라드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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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성이 있어 노래 좋은 노래 많아 맞아 맞아 왜 이렇게 빛나? 여기다가도 많이 돌려놓을까요? 아 깜짝이야 왜 커? 입에 넣으니까 더 커 어떻게 보통 해산무치보다 빛이야 부메랑인가? 거의 다진쯤 같은데? 랍스터야 거의 랍스터야 눈통통 눈통통 해산무치면 좋았다 해산무치면 고기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곳 고기에 기름칠 해두는 가게들도 있거든 윤기나게 보일라고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윤기나 나 고기 여긴 고기 근데 이 판 되게 좋다 오랫동안 그리고 햇마류도 안 되었네 응 근데 나는 항상 부위에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거든 곱하게 먹어야지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또 건강하게 먹는 것 같아서 원래 템포가 빠르잖아 먹는 게 막 음식 나오자마자 10분만 해도 그래서 맨날 잘 챙겨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온 음료나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사서 있는 거 같이 먹으면 좋았지 여기 여기 면이 여기 뜨거울 때 바로 나와 맞아 맞아 너무 익으면 안 돼 면 식감이 너무 좋아 쫄깃쫄깃 여기 사장님은 쫄깃쫄깃한 걸 좋아하시네 맞아 더블 패티 패티가 두 장 얘 오늘은 오래 생존하네 뭐가 있어 잘하시죠 다같이 짜잔 와 뚝뚝 떨어지는 거 봐 삼겹살은 안 질려 안 질려 배부른 거 다치면서 하나 넣으면 또 먹게 돼 삼겹살이 그렇다니까 삼겹살이 그래 이게 천천히 먹으면 계속 많이 먹는 거 같아 오히려 빨리 먹으면 금방 나 젓가락 빨리 먹으면 뭔가 해소가 되거든 먹었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 포만감 근데 지금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다? 아쉬워 근데 여기 전 테이블 등에 세차 젓가락 뜨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밖에 없어 다 젓가락 내려놓고 있거든 그냥 가만히 얘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만 이러고 있을게 어쩔지 몰라가지고 봐봐 이거 계속 하야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야 진짜 우리 한국에 급해 한국 사람이라 그래 못 고쳐 봐봐 좋은지 얼마 했다고 좋은지 얼마 했다고 내가 봤거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돈이 심심해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되는데 먹을 수도 없으니까 내가 항상 고기 두께감 좋아해서 막 크게 집어넣잖아 여긴 도렬필요가 없어 여긴 두께감으로 먹는 거 아니야 이 비대의 비대 여긴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 이거 이거 펀티펀티 먹었어 근데 우리 되게 이 조그만 거에서 투덜투덜 대면서도 잘 먹는다 아니 얘가 해 내내 얘가 할 일을 다 해 마지막 밤에 한 번 열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 마지막 디저트 뜨거울 때 먹어야 돼 그거 맞지 않아 그 KFC에 파는 에그타르트 그 느낌이야 내가 에그타르트 참 좋아하거든 아 뭐해 뽀뽀하는 거 같아 이렇게 안 뜨거워 오우 우유도 먹어도 돼 응 다 못들어가 다 못들어가 다 다 삼켰어 아 겁나오 몇 번 씹더니만 모를게 그냥 국물이 진짜 보약 됐어 지금 포장되냐 집에 가서 닭 쭉쭉 쭉 깨먹어도 되게 맛있을 거 같아 아 이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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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다 스크린트는 진짜 맛있어 완전 스크린트 아이스크림이야 숟가락이 이거 잘못됐는데? 맞아 부러질 것 같아 아니.. 숟가락도 녹았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 먹긴 할까요? 내 생각엔 우리 국가타치 와서 제일 적게 먹은 것 같은데? 제일 적게 역대급 이게 진짜 한 도움 됐다 콩보체 한 도움 됐다 여러분 이게 마신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 정도예요 왜냐면 이런 이온음료 마시면 칼로리가 엄청 높잖아요 근데 이거는 칼로리가 15칼로리밖에 안 돼가지고 혹시 본인이 지금 체중 조사를 하고 있다 아니면 단 거를 많이 못 먹는다 이런 이유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I like it 360번 진짜 이클런 거 누는다 그거 알지? 그 옛날 영화의 수족관 이거 이거 뭘 찌는 수족관? 디디디디디디디디 시리시리 시리요? 하드씨 지금 연기에 취하신 것 같은데? 연기에 취한 건지 콤프차에 취한 건지 뭔가에 취했어요 여러분 또이 무카타 어떠셨습니까? 또이 또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무카타잎이랑 조금 틀렸던 점은 해산물이 진짜 진짜 최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깐 국물도 시원하고 활칼하고 거기에 밤이 오고 면까지 딱 불어서 먹으면 너무 최고였어요 진짜 아니 뭐 여기서 다 끝내주셨네 그래야 여러분은 어떻게 저희가 같이 맛있게 드셨나요? 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비가 이렇고 그러니 큰일 났다 아 맞아 만약에 본인의 맛집 무카타집 있다면 또 알려주세요 또 갑니다 저희는 어디든지 까타뱅콕 까타모비 까타모비 자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때 또 찾아뵐게요 자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